안녕하세요. 저는 G캠프에서 설계 제조 파트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유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커뮤니티 활성화다 보니까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 기반으로 여러가지 기술력들을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나 3D 모델링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 쪽으로 실체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의뢰하게 되면 먼저 미팅을 통해서 제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와 진공주연기를 이용해서 실제 프로토타입 제작을 맞춰서 테스트까지 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G캠프에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모델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커터, 진공주연기 또는 3D 프린터 이런 장비 교육까지 겸해서 매달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